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넘버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넘버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넘버투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소부재하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또 요청을 못하고 기도를 못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어둔 제한된 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시면 또 요청 못한다는 것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한계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따라서 3차원, 70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5차원, 100차원, 1000차원, 만차원, 억차원의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늘 내주하고 계시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물꼬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의 영의 눈이 새로워졌어요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물론 성령님 인격이세요 가시자 교수는 그건 아니지만 나와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까 제가 찬송을 만들어 살아계신 주성령 내게 임하사 Spirit of the living God for the fresh of me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성령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잔앙을 마음을 다해 할 때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유와 능력과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다 같이 누가 보면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구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일릴 것이니 10절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일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배물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오늘 요절처럼 생각하시고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1995년도에 1년 동안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교회 부흥사였습니다 세계교회 부흥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18세기 웨일즈의 부흥운동 또 19세기, 19세기 말 미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근처 또미 부흥운동을 통하여 2만 명의 선교사가 세계적으로 파송된 부흥운동 여러 부흥운동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보금 11장 13절에 이 내용이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재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은 해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핵심이냐 말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신앙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물며 너희 누구께서? 천부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저씨로도 못 불러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 은혜 감사하지만 능력 있는 삶,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삶 영권 회복의 능력과 역사,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추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한 인격이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해서든 성령입니까? 아니면 약속대로 오신 성령입니까? 좀 정확하지 못하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난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냥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은 사실은 누가 보금 오늘 마지막 24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보금 24장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너희가 뭐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한 교회 그릇 만들고 우리 인생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말이에요 하루에 심한 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인터넷 앞에 앉아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10시간씩 인터넷 앞에 앉아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면요 사실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인터넷에 앉아있으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이런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웬만큼 해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구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신하라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는 이 말은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하느냐 마찬가지로 오목사에게 저에게 물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 물었을 때 이 연말에 주여 내가 다른 것 없고 날마다 성령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선순위로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목숨이 경각관에 달려있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집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죽기 전인 사람에게 무슨 밍크 코드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죽기 전인 사람에게 좋은 차가 왜 필요합니까 사막에서 물 떨어져서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물 물 물 물 물론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참 골 때리는 자녀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골 때리는 자녀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그 순간에 주여 이 자녀를 고쳐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여 이 순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 기도를 보고 능력을 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외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고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물 떨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남극지점에 탐험하다가 지금 어찌됐때 잘못돼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추운 일기 가운데서 동사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위치 좋은 집 심지어 좋은 주위의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온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정치적인 갈등과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신앙의 기본 진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주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에는 뭐가 담겼느냐 좋은 것에게 다 들어있어요 이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 자꾸 하다보면 평소에 불만스럽게 느껴지던 것까지도 하나 앞에 감사한 제모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내일 새벽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새벽에 제가 성령의 능력과 영권의 복 두 번째 제가 로마스 8장 가지고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명성재단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초만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주마 간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지는 안다고 좀 더 큰 의뢰를 받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릴 듯하게 아시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성격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성격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미국에 유명한 하느님의 회장하시고 미국을 움직일 만한 이민자로서 똑똑한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게 아주 복음을 전하시는 그렇지만 능력 있는 목회자가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기도받기를 나오라고 했는데 그분 마음속에 교회를 늘 비난하고 시대를 비난하고 늘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도받으러 나오니까 이분이 무슨 마음이 갑자기 생겼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쭉 나가 섰어요 섰는데 이 기도해 주시는 소박한 한국의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분 얼굴을 딱 보더니 너는 안 돼 라고 쫓아내 버리더라 이분이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안 돼 그러면서 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소박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똑똑함 다 버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너무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 또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사람 오늘 이런 분들 주여 내 성격을 고쳐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데 우리가 너무 가능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능하고 토라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데 우리도 동일한 부여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아마 젊은이들도 있고 아마 신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한국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 다 자취하고 다 두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나 함께 매워 달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이 시간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주시면 기름 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이만큼 올려보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시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시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시와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이 들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주의 비밀이 들어 주의 비밀이 들어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주의 비밀이 들어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매들만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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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한번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든 채로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아 보호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acy 성령이여 강리하소 너를 유명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알 수 마르게 없소서 예수여 이 오니 너의 기도 되소 애통하며 내게 알 수 마르게 없소서 성령이여 강리하소 그 신경을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손발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 오니 너의 기도 되소서 애통하며 내게 알 수 마르게 없소서 예수여 이 오니 너의 기도 되소서 예수여 이 오니 너의 기도 되소서 성령이여 강리하소서 예수여 이 오니 너의 기도 되소서 예수여 이 오니 너의 기도 되소서 성령이여 강리하소서 성령이여 강리하소 아멘하시오는 온감사합니다 예수여 이로리 나의 비롯에 오사 예수여 이로리 나의 비롯에 오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제하시고 변화시키는 은사가 평생을 더 이상 약점으로부터 얽매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 시대를 변화시키기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계속되는 집회 위에 우리 온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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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정에 날 기린도 가니 내 모든 사이벤이 품절든지 전혀 없네 아멘